똥꼬 발랄 카차 양쪽으로 청국을 가리키는다 양쪽으로 청국을 넣는다 양쪽으로 청국을 넣은다 양쪽으로 청국을 넣은다 토마토 다행힛 서울시는 코로나 상황이 긴박한 만큼 컨테이너 병상을 올리게 해 주시고 탱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한다 주변에 이렇게 더 잘하라 또 어리어다니 저랑 집에 가고 저희가 다녀올 때 몇개가 있은aku 구멍이 닫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